오늘은 지난번에 소개드린 2023년 로아스홈 기획상품 중에서 하늘정원이라는 단층 중정 스타일의 주택 모델을 통해서 중정주택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텐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아스홈스 팀장입니다. 제가 1년에 전화상으로든 현장상담이든 수백여 명의 예비건축주분들과 건축상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중에서 중정형태의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구나 하는 생각을 가끔 하곤 했었습니다. 우선 중정형 주택의 장단점을 알아보기 전에 중정형 주택이라는 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전적인 중정의 의미는 집안의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마당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택의 가운데 마당이 있고 이 마당을 둘러싸면서 디자인된 주택 이것이 중정형 주택, 중정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하늘정원처럼 미염자 형태이거나 디겟자 형태를 띄게 되는데요. 중정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남한의 정원을 주택의 대부분의 공간에서 가깝게 느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사계절의 변화를 내가 가꾼 남한의 정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 아늑함에 있을 것입니다. 하늘정원 모델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듯이 이 중정주택은 마당을 감싸고 있어서 외부와의 차단을 통해서 건축주의 프라이빗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끄러운 도심지에 있는 토지나 또 다닥다닥 붙어있는 주택단지 내에서 앞에 조망할 전경이 없고 앞집을 보고 주택을 앉혀야 하는 토지에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정원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주차장 또는 주차장 옆에 출입문 그 출입문이 아니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폐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정주택은 미염자형 또는 디거자 형태로 건물이 배치되어 있어서 실내의 공기의 흐름이 최적화된 주택이라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계절에는 남한의 정원에서 느껴지는 그 싱그러움이 정말 매력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중정은 내부에 자연광이 골고루 들어올 수 있도록 자연광을 실내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간대별 태양의 움직임을 잘 고려해서 배치한다고 하면 이 같은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정주택의 단점은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중정주택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의 가장 큰 이유는 집이 너무 폐쇄된 느낌으로 막혀 있어서 시각적으로 너무 답답하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일 것입니다. 중정을 만들 때 땅과 건물 넓이의 비례가 적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땅 앞으로 아름답게 펼쳐진 절경을 보면서 살려고 하는데 중정주택으로 한다고 하면 너무 감싸져 있어서 너무 답답하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특히 중정주택은 일반 직사각형 형태의 펼쳐진 주택보다도 토지도 좀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게 되고 내부 공간도 무엇보다 복도 형태가 불가피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대저스페이스 등이 많이 발생됨에 따라서 평수가 늘어나고 평수가 늘어나면 건축비도 늘어나는 것이 또 다른 단점일 겁니다. 또 중정주택은 어떤 공간에서든 나만의 정원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보다는 창호의 크기나 수량이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고 외벽의 물량도 늘어남에 따라서 건축비도 좀 더 상승한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무엇보다 중정주택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돈이 좀 들더라도 중정조경에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만드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던데요. 처음 시공시에 만드는 중정정원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관리 측면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되잖아요. 향후에 유지관리가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식물만 심으시고 데크나 석재등으로 효과적으로 꾸미는 중정주택도 너무 예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